자 라이너와 함께하는 언차티드4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샘을 구하러 가야됩니다 자 빠르게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침없이 달립니다 이거 맞아? 이렇게 뛰면 답이 있어? 헤엄쳐야되잖아 어디로 가야되 어디로 가야되 길이 어디야? 저쪽이다 여기밖에 없어 으앗 흠 흠 흠 흠 흠 흠 흐흑 흠 흠 좋아? 뭐지? 오만이 바뀌었다 저긴가? 이쪽이야 어 오 오 저 아무튼 뭐가 좀 있는 것 같긴 한데 올라갈 길이 없잖아요 앞으로 가면 되나? 저격총이 없는데 아 저격총 정말 저격총만 있으면 다 이길 수 있는데 어떡할까요 잠입을 한다 아니면 남자답게 싸운다 남자답게? 이제일부터 알뜰 저격총 이런게 강아지 사자 너무 진짜 났어 죽을래 죽을래 뭐지? 여기! 저거! 죽을래 죽을래 저체력부터 더 어어 어 오우 엘레나 역시 엘레나야 오우와와와와 엘레나 어 죽었어 이럴수가 자 좋아요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구어구어구 저게 배우로 공격하는 방법이 없을까 아 자 자 자 침착하자 침착하게 움직이면 돼 그냥 싸우는게 사실 더 낫긴 한데 왜왜왜 누가 있나? 아 좋아요 둘을 쓰러뜨렸어요 1층에 적은 더 없죠? 어디 저놈인가? 간다 어 어 무서워 저 녀석을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올라가보자 쓰러트렸어 적극총 얻었어요 드디어 저격총이야 암살만으로 안될 것 같고 다 쓰러트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 저격총이 아니네 저격총이 아니야 저격총이 총알이 이렇게 많을 리가 없어요 저 친구 뒤로 안돌아보네 쟤를 어떻게 돌아가야될까 설마 이래도 안걸려? 설마 이래도 안걸려? 저격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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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격총에 저격총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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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뜨기 어디서 쏘는거지? 파트 엘레나는 총싸움도 잘해요 뭐냐 거의 다 쓰러트렸어 애들 다 숨어있어 숨어있는 애들을 겁낼 필요는 없지 가다가 마주치면 싸우면 됩니다 좋은것들이 많네 어어어 뭐야 잘못했어요 놀래라 어 마지막 녀석이 좀 무서웠네 아 저격총을 좀 얻어줘야되는데 아까 누가 저격총 들고 있었어요 찾습니다 이것도 아니야 저격총 다다다다아 누가 여기쯤에 저격총 있었는데 어 맞다 우와 저격총 됐어요 요구면 됐습니다 오 16발 좋아요 자 이쪽에 동굴이 있습니다 자아 와 방금 진짜 긴장됐었네 으흠 아 이쪽인거 같은데 이쪽인거 같은데 이쪽인거 같은데 이쪽인거 같은데 어딨지 여기서 아 이쪽인거 같은데 어 문 아래 문 아래 어딨지 아 이쪽인거 같은데 도구 아 이쪽인거 같은데 뭐야 어떻게 된거야 물 아래 길이 있다메 여긴가 뭐지 여기 빛이 태양만색 아 뭐 잘 안보이지만 뭐 잡히는대로 잡고 올라가 아닌가 점프인가 설마 설마 됐다 후 나왔어요 다다다다다다다다 A3 A3 아 그렇다고 부인을 데리고와서 군대랑 싸우는건 좀 네이트 좀 문제가 좀 있는거 같은데요 네이트 좀 문제가 좀 있는거 같은데요 창립자 원트 어 발드리지 너에게 즉시 응징할 것을 맹세한다 나에게서 빼앗았으니 나도 너에게서 빼앗을 것이다 서명 어 역시 해적들이네요 창립자끼리의 싸움인가 왜 안오지 어 대사 그렇습니다 돈이 많을수록 문제가 많아지는 법이구요 갈수있었으면 좋겠는데 또 여기로 가야될거 같아 또 집이다 여긴 누구의 집이었을까 여기 또 막혀있고 어디로요 어디로요 주변이요? 시킨대로 해야지 뭐 살펴보라면 살펴보는거지 시킨대로 모르겠는데 전혀 오 오 아 아 저거를 할수 있니? 누가 어떻게 하는거였지 요렇게 하는거였나 어떻게 하든가 어떻게 하든가 됐다 됐다 으아 으아 됐다 얘를 어디로 내려보내지 그냥 밀면 되나 뭘로 뭘로 밀어요 잘했대 칭찬받았어 일단 한번 가봐야죠 와아 그걸 매달렸어 손가락이 끊어지지도 않았어 Prison 뵈 뵈 아 뵈 뵈 뵈 뵈 뵈 뵈 뵈 여기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남편을 결코 믿지 않고 일단 남편에 대한 불신이 먼저고 그리고 멋있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역시 엘레나입니다 쿨하네요 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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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머머머머머머 엘레나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이제 이런, 이런 일들은 이 부부한테는 그냥 일상적으로 일어나야 하는 일이구나 이 부부한테는 그렇게 특별한 일도 아니야 이거 이 부부는 그러나 뮤직비디오를 살았 Fly 정말 잘 Program 음.. 이건 뭔가요? 앵무새 뭔가 열심히 살펴보고 있는 엘레나와? 오.. 침대가 대박이구요 그 외에 뭐 아이템이나 이런거 없는거 같애요 워 워 워 자 뷰티풀 시계 쓰읍 어 여기 아래로 가는거다 다른건 없고 커튼이 있고 아래로 위는 아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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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대포다 자기들끼리 싸울거라고 생각 못한거죠 당연히 뭐 문이 열려있을리가 없고 이쪽으로 들어가는거겠죠? 나딘 만나면 안되는데 아무리 엘레나가 있다그래도 나딘한테는 3대1로 다 안될거같은데 워우 일단은 호호호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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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출구라고? 출구가 너무 이상한곳에 있는거같은데요 음 가는길은 대충 눈에 보인다 아 아니 아니 안보여요 가는길이 보일리가 없죠 전혀 안보입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위로 올라가는게 우선이니까 앞으로 가야돼 답은 하나에요 달리는거죠 워워워워워 물살이 심해? 그렇다면 생각했지 다왔다 하하하하 여기로 왔지롱 안돼아아아아아아아.. 안돼아아아아아아아.. 뭐야 엘레나는 한 번에 왔어요 역시 안되잖아 아이고 판명하셔라 으쨰 넘어왔다 네이트 왜이래요 무슨 말 한마디하고 눈치보고 말 한마디하고 눈치보고 사람이 왜이래 원래 그런 사람들 인기 없는데 으쨰 으쨰 무겁고 이걸 내려 으으으으아 조심해서 내려놔 조심해서 바로 올라왔다 역시 엘레나요 자 여깁니다 혼자선 힘들었어요 으쨰쨰 들었다 으흐음 으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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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흑 좋아 아니 뭐야 아 이게 뭐야 어 근데 이게 뭐야 네 그래서 집이 이렇게 큰 것 같고요 마음수사 만찬 중에 다 죽었네요 조금 늦었죠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또 다른 시골 내 지옥 뭐 저희들 저희들 청립사들? 엘레인아, 다른 파이리스 감독들이 리 브리탈리안을 찾았다. 여기 무슨 일이 일어났어? 저는 모델링의 전략은 아니지만 저는... 나쁜 술은? 사실... 그래서 이게 어떤 자세한 파이리스 수이사이드... 사회자? 흐흐,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없지 토마스 튜가 다 죽인 거구나 토마스 튜, Henry Avery looks like our hosts didn't stick around to clean up their mess well that wasn't very gracious of them okay so so these guys sparked a full-scale revolt when they claim the treasure for themselves now they took care of the colonists but then they had to deal with each other and I'm guessing things got pretty messy so Avery and invite them up here to um what was it abandon our animosities abandon the animosities Avery makes a grand toast for God and Liberty argh ahoy mateys all right and they all take a swig except these two and just like that all the treasure of Libertalia becomes the sole possession of two men these are some of the history's greatest pirates and they all perished in an instant at this very table it's incredible yeah I'm sorry I uh I'm sorry I'm sorry it's okay so since our missing hosts aren't here at two's manor we should head over to Avery's yeah let's go let's go 자 아무튼 전말은 다 알게 됐네요 물론 네이트와 엘레나 사이에서의 갈등도 있겠지만 어쨌든 사건의 전말은 다 알았습니다 Avery와 2 넘버원과 넘버투가 나머지 창립자들 자기들과 같은 간부진들이죠 창립자들 창립자들 쟁쟁한 해적들인데 얘네를 다 어 독살해버린 네 그리고 자기들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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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들 둘이서만 보물을 챙기려고 했던 그런거죠 자 그러면 저는 다음편에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요 네 ER